안녕하세요. 켄입니다. 이전 영상은 동사표 숙제에 관한 부분이었는데 이번 영상은 이제 안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설명을 할게요. 선생님은 항상 말을 할 거지만 쓸데없는 거 안 시켜요. 나도 크면서 학생과 똑같이 그런 게 싫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이걸 왜 해야 되냐고 물어보면 혼났어요. 전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런 거 안 합니다. 물어보세요. 왜 하는지 다 설명해 줄 테니까. 다 물어보세요. 질문은 항상 옳습니다. 자, 선생님 아예 숙제하는 걸 보여줄게요. 조금만 보여주고 시작을 할 건데 일단 이걸 보여주자면 선생님이 지금 하는 것들은 그냥 시켜놓고 던져놓고 못하면 네 탓 이거 아니에요. 전 그런 거 안 합니다. 빅데이터 다 추출할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이 뭘 하는지 얼마나 하는지 왜 하는지 뭐가 잘못되고 있는지 싸그리다 모니터링 할 겁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에 11,683개의 단어와 문장들 중에 3,823개를 이미 장기 기억으로 집어넣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학습 중인 카드는 36개의 카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여기에서 작동하는지 작동 원리를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이거는 그루 주자입니다. 맞죠? 이걸 내가 어떻게 하냐고요? 저는 선생님은 크면서 한자 교육 받은 사람 아니에요. 지금 이거 하면서 시작한 거예요. 일본어 하면서 한자가 필요하니까 갑시다. 이거는 이슈니 이거는 책자이고 이건 대자예요. 대책입니다. 그래서 이슈니 대책 오 강가에 마쇼 라고 해서 이거는 대책이 어떻게 되더라? 대책을 일본어로 어떻게 읽더라? 기억 안 납니다. 그래서 함께 대책을 강구합시다 라는 뜻이에요. 타이사쿠였네요. 저는 타이사쿠를 몰라서 틀렸어요. 그럼 저는 어게인을 누를 거고 이거는 금방 다시 봐야 돼요. 그래서 더 자주 보게 되는 카드가 됩니다. 시합의 결과를 빨리 알고 싶다 라는 말이에요. I want to know soon the result of the game 이런 식으로 되죠. 이걸 내가 어떻게 하냐고요? 선생님은 일본어 가타카나 히라가나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한 사람이고 한자도 몰랐고 들어도 모르고 볼 줄 봐도 모르고 쓸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되잖아요. 왜? 일본어를 대학교에서 4년 배우는 사람은 말을 못하는데 왜 저는 일본 사람이랑 대화가 되냐고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낭비 안 합니다. 시간 이거는 뭐야? 레스토랑이네요. 레스토랑 와 스위테이 맛이다. 그렇게 해서 레스토랑은 비어있었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레스토랑 와 스위테이 맛이다. 네. 저한테는 이제 쉬우니까 이지 버튼을 누르고 덜 자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는데 선생님 지금 해야 될 게 얼마나 남았죠? 새 카드를 34개 봐야 되고 지금 학습 중인 카드가 1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151개의 카드를 리뷰해야 됩니다. 여기에 걸리는 시간은 제가 오늘 예상하건데 대략 한 45분에서 50분 사이로 걸릴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매일매일 안 쉬고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걸 보여주자면 여기 들어가서 보여줄게요. 여기서 볼 게 아니라 여기로 가야겠구나. 여기에 보면 Japanese from scratch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그냥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영상을 하루도 안 빼고 237일차를 올려온 거예요. 알겠습니까? 제가 이걸 한 이유를 말해줄게요. 왜냐하면 아마 이해할 건데 제가 이미 영어를 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학생한테 영어 잘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나 때는 나 때는 나 때는 하면 그게 설득이 됩니까? 하고 싶습니까? 나는 그런 선생님이 싫어요. 그래서 내가 한 일은 뭐냐면 나도 못하는 언어를 하나를 정해서 맨바닥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밑바닥부터 혼자서. 그렇게 해서 페이스메이커가 돼주는 거예요. 학생한테.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는 어떠한 불만도 품을 수 없을 거예요. 왜? 불만을 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니까 나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뭐라도 얘기하세요. 제가 다 맞출 테니까. 근데 아마 부당하다고 생각할 일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여기서 한 가지 제안합니다. 이 안키라는 프로그램에 넣고 매일매일 반복하면 절대 절대 잊지 않습니다. 학교 시험 보는 거 다 반복이잖아요. 그죠? 다 암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 과목 100점 맞게 해줄 테니까 한 가지만 하세요. 여기에 넣고 매일매일 하세요. 영어 과목은 내가 필요한 것들을 싸그리 다 만들어 갈아 넣어줄 테니까 나머지 과목은 본인이 해서 성과내도록 해봅니다. 알겠죠? 이거 왜 시키는지 알겠어요 이제? 공부하지 마세요. 공부 다 헛거니까 공부하지 말고 최소한의 시간을 들여서 최대한의 것을 기억하세요. 그렇게 기억력을 올려버리면 그러면 그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쓸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할 수 있겠네요. 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 아 서만하자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삶을 초단위로 기록하면서 살고 있어요. 지금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Make Guide Video for SSH 라고 되어있죠? 네 지금 안키에 대한 비디오와 그 다음에 아까 뭐였죠? 그래 동사표 그 부분에 대한 비디오 만드는데 34분하고 31초가 지나고 있어요. 네 선생님한테는 불만 가질 부분이 있으면 말을 하세요. 선생님이 고쳐 갈 테니까 근데 아마 없을 거예요. 네 선생님은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자라던 시점에 내가 가진 질문들에 대한 모든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상상하며 살았던 게 무려 30몇 년을 그렇게 넘게 살았어요. 그러다 내가 답답해서 내가 그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나랑 닮은 모습인 학생을 오늘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답을 다 줄 테니까 하세요.